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와서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바라는 부분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김정은이가 진실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건데요. 김정은이는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 시민들은 아마 김정은이가 비핵화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관해서도 거의 아마 국민 대부분이 여론조사를 한다면 당장 아마 석방하는 쪽으로 다들 결정할 겁니다. 석방의 방법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전 정부하고의 화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들어와서 지나가면서 현장의 민심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재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재판은 선고가 결심을 했으니까 아마 제 예측으로는 2007월달 안에, 7월 중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소원 피고인하고 대통령 다 같이? 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최소원 게이트 사건의 중요 사건들이 다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변호사님도 변호를 하셨는데 변호사님으로서 그동안의 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어떤 질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1,5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표, 52%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런 대통령이 불과 4개월 만에 탄핵이 됐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그 후에, 그 후에 졸속 선거의, 60일 만에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의 질서에 맞게 사법기관들이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도 재판장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 수많은 언론에 왜곡된 선전, 매도, 어혹 이런 게, 어혹이 그냥 바다와 같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런 게 쌓였었는데, 그게 근한, 근 재판 기간 한 2년 내내 그랬어요. 그럼 그 쌓여진 어혹을 쉽게 벗겨내겠습니까? 판사들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최소원이도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 그 다음에 미르 케이스버스 양재단 만드는 거, 퇴임후를 대비해가지고 대기업들 돈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승마 문제, 이거 박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됐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다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이걸 뇌물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판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죄가 되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려 하니까, 검사들도 힘들고, 재판자들도 힘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하다는 얘기, 증거가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조서 하나, 그 다음에 누구, 증인 한둘, 그 다음에 증거물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물이, 증거 기록이 30만 조개, 30만 조.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거, 여기 갖다 대고, 저거 갖다 대고 하는, 이런 재판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곧 판결이 선고되면, 저도 417호 대법정에서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이 언제 나옵니까? 판결 8월 중순경까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보시고, 책을 마무리하실까요? 네, 책은 다 원고로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한번 판결, 대부분 판결하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를 비교해서 한번 봐라.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의혹을 좀 걷어내. 이제는 옛날에 언론에서 왜곡된 선전, 선동,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났어. 이제는 중심을 바로잡아서, 사퇴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도, 대법관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명, 1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사람이 9명이에요. 9명이고, 그 가운데서 6분은, 6분은 우리법 연구회, 북제인권법 연구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이념을, 이념 계열이 같은 사람들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특정, 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고, 뭐, 바라 근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기를,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시 이제 탈핵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 2년 이상 지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는 것들 많이, 그 전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소음 피고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조금 많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막,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두 가지, 두 가지 큰, 큰 핵폭탄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선실세 만든 거, 최가 비선실세다 이거지, 그걸 만드는 겁니다, 비선실세. 비선실세가 없어. 비선이라는 게 없고, 비선실세도 아니었어.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데 비선실세,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 국정농단은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비선실세는 대통령을 제껴놓고 자기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없다고. 실체가 없는 얘기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음이가 국회의원 공천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천에 개입한 적이 있나?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에 관여한 적이 있나?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은 적이 있나? 기껏 했다는 게 자기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김종덕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추천한 거, 차은택이 추천한 거, 추천도 정호석이한테 얘기한 거. 그게 전부 다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냐? 이게 전부 정말로 그냥 과장의 과장.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거는 박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프레임, 이런 게 흑우어 프레임이죠. 그걸 만들어서 그 건물 속에 갖춰버립니다. 근데 그때 언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 그게 관련된 의혹들을 전부 풀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그게 아 이거 말이지, 그 선전, 선동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태블릿 피씨였단 말이죠. 태블릿 피씨고 잘 알지 않습니까? JTBC가 좀 채소원에 나오고, 연필을 따로 가르고, 이거 아마 저 세계, 아마 이 선전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태블릿 피씨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장이 그걸 감정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걸 받아낼 수 있었던 건 어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게요, 정말, 예를 들면, 우리가 검사가, 경찰서 형사가 이 저, 그, 남의 핸드백을 훔쳐간 범인을 잡았다 합시다. 그럼 범인 보고, 너 핸드백 훔쳤지? 나 안 훔쳤다고. 야, 너 훔친 게 맞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걸 내가 훔쳤다고 그러냐 하면은, 그 범인한테 핸드백을 보여줘야 돼. 야, 이거 아니냐 말이야. 너가 집에서 압수를 했다. 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근데, 최성원에 대해서는 내가 옆에서 그 태블릿 피씨 최가 썼다고 하는데, 제발 좀 보여줘 봐라. 보여줘 봐라 그랬어. 보여주고, 이것을 네가 쓴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해라 이거야. 그걸 안 했다니까. 안 했어 이거. 검찰에서 안 보여준 거지. 아, 그럼 안 보여줘. 그럼 안 보여줘. 검찰님이 이제 재판을 할 때, 감정을 받아 냈지 않습니까? 아니, 법정에. 아니, 법정에. 법정에서 1년여 후에 검찰보고 태블릿 피씨 제출하라고 해야 된 겁니다. 법정에서 처음 봤다니까. 이게, 이게 이 쓸법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참 받아내고 대반이 현재 그 재판을 하는 그 성과를 보는데요. 아니, 그건 얘기해줘. 이거 만약에 국정농단자라고 중형을 선고할 텐데, 국정농단에 했다는 실물, 템을 안 보여주고 형 선고할 수 있나 이거야. 그럼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도 안 하고 만약에 중형을 선고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판사는 눈 감고 재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마지 못해 한 거예요. 지금 그 편의제 1심 재판에서 또 감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 근데 그런 것도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아마 최근에 그 정식으로 채택은 안 했는데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관련되는 증인을 채택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재판, 최소원 재판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피씨의 상당한 의혹 부분 다 걷어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태블릿 피씨를 JTBC가 어떻게 가져갔느냐네요. 이 검사가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안 했다고. 그 부분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검찰에 간 거를 냈으니까. JTBC가 WK에 가가지고 이 태블릿 피씨가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WK의 빈 책상 속에 태블릿 피씨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야. 누가 그 길 가라 했느냐. 이게 내가 조사를 했어요. 검사보고도 해야 되는 거라. 이거 특검을 해야 되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블릿 피씨하고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최서훈 씨는 태블릿 피씨를 지금까지 어떤, 여러 번 밝혀있기도 하고. 아니, 자기는 그런 거 다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과. 일관된 거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습니까? 아니, 물론. 일관된 얘기.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아, 그럼 물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60대 초반 태블릿 피씨 안 씁니다. 핸드폰도 잘 쓸까 말까 하고 이런데 하겠습니까? 상식에 관한 얘기죠. 그러나 그거 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독일에, 독일에 간 위치추적 GPS 정보가 있는데 아, 그거야 그 태블릿 피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두 개만 나오나? 항상 뭐 어디 쓴 게 다 나와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인터뷰까지 가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